이게 회화나무 회화나무 회화나무에 차가버섯 같은게 달렸는데 이게 회화나무 회화나무 쭉 달려있죠 그런데 이게 썩은거 같죠 이게 회화나무는 맞긴 한데 썩었어요 냄새가 안나요 약간 노란게 특히 회화나무 상황 같은데요 썩었어요. 그건 혹같은데요. 이거 신기하네. 혹은 아니죠. 버섯 맞긴 맞은데 무슨 버섯인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회화나무에서 나온 버섯은 아주 귀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버섯인지 모르겠습니다. 보시면 이거 회화나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